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까? 응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? 응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? 어디 갑니까? 응 어디 가세요? 유치원 유치원에 가요? 네 준비됐어요? 네 가방 쌌습니까? 네 가방에 뭘 가져가야 돼요? 도시락 도시락 네 도시락 잘 먹을 수 있겠어? 네 선생님이 A4 레바봇 하면 어떻게 할거야? 왜 레바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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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레바봇 A4 레바봇 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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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빌리 가져와봐 A4 레바봇 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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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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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하면서 보여주면 돼 에이플 레바봇 그럼 뭐라고 한다고? 예시 예시리 레바봇 이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? 아빠가 쌤이가 그동안 말 잘 들었다고 많이 넣어줬는데 거짓말로 많이 넣어줬어 쌤이 원래 하트 못 봤지 말 안 들어서 에이플 레바봇 에이플 레바봇 하트가 엄청 많네 왜 하트가 많을까? 쌤이가 말 안 들었는데 아빠가 많이 줬잖아 아빠가 그냥 많이 준 거야 다음에 잘 하라고 알겠어? 네 라고 해야지 말 잘 들어 아빠 내일도 하트 기울까? 그래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거 해 알겠지? 응 가서 다시 가방에 둬 오늘 저런 게 많이 있어? 응? 오늘 저런 게 많이 없나고 뭐가? 아트 뭔 소리야? 오랜만에 유치원에 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좋아 좋아 좋습니까? 네 기대가 됩니까? 네 잘 할 수 있습니까? 네 아빠 이거 뭐야?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? 또 한 명 또 한 명은 더 메랍 네 알겠어? 네 예쁜 여자친구도 만날게 기대가 됩니까? 네 이름도 물어볼 겁니까? 어? 아니 뭐 물어볼 거 같아? 네 이름도 물어봐야지 부끄러워? 응 노래가 막 나와? 응 신나서 노래가 나와? 응 유치원에 가니까 응 신나서 노래가 나와? 응 어디로 갈까? 응 어디로 가? 응 어디로 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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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저기 막고 있어? 아저씨가 지키는 거야 아저씨가 지키는 거야 아저씨가 지키는 거야 응